layout ishops uten reviews 보소 그리고 너 시봐문제 있었고 이새기 그래캄만에 그냥 얻어 걸렸다PL f 그라고 걸리면은 저렇게 solamente Bear 형이 진짜로 제 Thompson Ricky 개소리한다 또 야 널 살린 것만 몇 번인데 이 친놈이 이 말 문제 있어 문제 많아 이 새끼 진짜로 하락이 너 고향 어디냐 7시냐 아 아 요번에 근데 야 솔직히 좀 찍스캐리 인정하지 요번판 달달합니다 형님 포킹이 아주 달달했습니다 형님 포킹으로 씨봐 애들 다 완전 녹였지 마오카이 이런 애들도 뭐 그냥 포킹 좀 몇 번 들어가니까 반피 달고 시작하는데 이따가 딱 또 존 녀 씨 이틱이 왜 이 씨봐 라인은 이제 어떻게 갑니까 자 여러분들 그대로 가 자 여러분들 좀 추천 절차 한 번씩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한시가 넘어가고 있네요 한시가 자 추천 아직 257개 좀 추천 개수도 좀 문제가 많고 어 지라스 뺏겼다 괜찮아 지라스를 잡으려면은 아칼리 오호 음 다 괜찮아 뭐 지라스 잡을 카드야 많지 아 문제 있어 시발 이거 레오나 저거 뭐 어 궁 제대로 들어가는 거 못 봤는데 그냥 무조건 최대 궁이 1인궁인데 어? 무슨 소리로 하시는 겁니까 어허허허허허허허허 이 새끼 말이야 바른말이지 임마 아니 형님 그 감성파리 거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 야 야 야 문화야 네 잠깐만 니가 탑이었지 아니 저 정글이요 어? 정글이요 자 미신 카운터가 뭐가 있을까? 안되겠다 요즘 시발 지린다미어가 달달해 응? 응 다시 예전의 그 포스 찾고 있어 깔끔하게 지린다미어로 가자 음 깔끔하게 지린다미어로 가자 음 깔끔하게 지린다미어로 가자 셰프 선택이 아주 좋은 것 같아 음 지린다미어 한번 가줘야 되겠다 가자 정글 베인이 개쩔어? 아 간만에 지몽무 한번 가줄까? 아 지몽무 한번 근데 정글이 좀 어그로를 끌 수 있는 걸 가야되나 어그로하면 시발 지린다미어 지 인마 음 좋았어 대장군 지린다미어로 가야지 시발 아 지몽무는 얘들아 아 요즘 지몽무 안 한지가 오래됐는데 어 다음판에 보여줄게 응? 다음판에 어 지린다미어 여러분들 진짜 지리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나는 원래 좀 전에 찍스 한 판도 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들 저는 무조건 극딜로 가야지 팀이 살아 어? 안그냥 솔직히 어? 전판에 시발 대치 상황에서 딜 내가 푸킹 다 하잖아 아 어떻게 시발 왜 이렇게 조용하냐 이 개새끼들 맞습니다 형님 대답 좀 바로바로 하자 네 김파닥이 시벌려 또 말 없네 어? 아 저 네 나 좀 빨리 이 새끼야 뭔 어허야 참 만나면 그냥 아주 그냥 딸 잡느라 바뀝니다 그럼 그 개 막 신나가 이렇게 하냐 어디어디 보자 조합이 일단은 야 탱이 좀 없다 응? 야 신 탱으로 야무지게 가자 어? 대답이 없어 대답이 없어 니가 이 시발새끼가 진짜 벙어린가 야 장옥이기 네? 탱으로 제대로 가라고 아 예 어 시발 좀 대답 좀 바로바로 해 이 새끼야 위에 좆 박았나 이게 그니까 이 시벌년이 아 근데 원래 좀 장씨들이 답답해 어? 아 음 장씨들이 어 장씨들이 대답 존나 느리고 이 시발새끼들 안 돼 음 헤드리프 아니 진짜 장씨들이 원래 말이 좀 답답해 장미란도 그렇고 장기야도 그렇고 장길산도 그렇고 장기야도 그렇고 장기야도 그렇고 그치 걷다가 또 예전에 야구석에서 그 빙그레 레전드 그 장종훈 있지 아 장종훈도 말 존나 없어 어 그래서 제 주변에 장씨가 아예 없습니다 형님 네가 친구가 없는 거겠지 어 어 시벌 야 근데 장씨 친구는 필요 없어 내가 봤을 때 어 장씨 빼고 다 있는 거 같습니다 음 음 쓰 쓰 쓰 쓰 자 이번에 또 한번 또 제대로 한번 또 조절할까 시벌이 되긴다 야 인베 바로 가자 야 인베 스피드야 야 인베 스피드야 아 피즈 어디가 아 피즈 이 샹냥 그냥 씨 아 너 혼자 또 어만데로 가고 있어 이씨 동선 낭비하지마 또 괜히 혼자 가다가 저 새끼 혼자 또 걸린다니까 일단 여기다 보여 좋았어 들어가 가 가 덧걸리지 말고 야야야 이쪽으로 돌아 야 좋았어 앗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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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약 야야야 야 이거 스톱 벌러 뭐 منا 아 씨 벌 새 시비도 저기 개새끼가 야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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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친새끼야 전면을 왜 써 리달리가? 야 빨리 집에 갔다 오지 안되겠다 시빨 리달리가 시빨 또 정글이네 아니 왜 막 뛰어가지고 아니 막 뛰어가 왜 걸리지 야 그거 좀 어? 몸대고 좀 때리고 있어 문제 있어가 네 형님? 몸대고 좀 때려 인생 물받이 아니겠습니까? 어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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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시간 좀 갔다 올게 네 잘했어 잘했어 그런 희생정신이 있어야지 멋지게 오 이거 먹기도 빡세네 왜이래 이거 히힛 어? 여기다 1대결 뭐하냐? 아 이거 먹기 빡신대 스펠 너 뭐있냐? 저 힐 있어요 야 너 바닥에 넣어? 누구냐? 이거 불러줄까? 어? 불러 먹을래 뭐와 어? 아 아 이거 방풀하네 어? 벌었네요 야 이거 빨리 가봐 블루 이거 뺏기잖아 저 왔었어요 아 이 새끼들 방풀이야 마너 없다 뺏기 싸우니까 아 니달리 미드 받을 것 같은데 형 싸워 싸워 하하 빼지 말고 싸워 야 잡자 야 잡자 이거 무조건 잡아야돼 잡아 여기 야 잡아야돼 무조건 잡아야돼 빨리 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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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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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감돼요 그렇지 좋았어 야야야 저거 잠마 하하 아아 이 병신새끼 피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걸 또 따위네 하아 씨 말새끼 다 먹자 아니 그걸 그렇게 딜교를 그따구로 하냐 하아 장훈이 또 게임이야 문제 맞네 문제 많아 나 저만은 돌아왔고 네 아까 탈툰에 걸려서 이게 뭐야 또 들어왔나보다 이 시발년이거 어 아 반풍좀 하지마 길교 오졌고 다음번 스킬풀에 들어간다 네 저와있기 때문에 무조건 따요 어 장신구야 아 아 아 아 아 어 이걸 잡네 와 리다니 시발년 봐 잘 피해 참 아 아 병신새끼 아 아 씨발 게임 터졌다 이거 진짜 방풀이 너무 심합니다 이거 아 게임 완전 터졌네 완전 터졌어 씨발 20북 칼살이나 문재형 저만 안 썼었죠? 썼어 썼어 썼어요? 리달이 내려와요 리달이 또 내려간다 마드 좀 해봐 네 형이 마스터 티어 들고 씨발새끼 방풀하고 저지랄하니 개새끼다 마스터 티어 마스터 티어 반쪽먼도 좀 벌렸네 뽕미야 야 또 따인다미 조심해라 위험한데 형 빼야되요 왔다왔다 싸우 아 끊겼다 끊겼어 망했다 아 씨발 야 리달리도가 아 아 아 이빨할려는 결정 와.. 너무 바람이 안될까? 이거는 이거 안됩니다. 대라스 왔다. 이 새끼들 존나 잘하네. 실력적으로 같은데.. 뭔 신발 두번째판에 왜 이렇게 잘하는 새끼들이.. 아 또 뒤지냐 거기서.. 아아.. 이 새끼 잡아! 아 기다릴게. 에이힣 야 저 새끼 저 레드윙 빨라 야야야 저 리달리아 로밍 다니세요. 저 라인 홀이딩 하고 먹을게요. 여깄다 여깄다 미안 데커 레드있지? 레드 없습니다 없어? 아 이달리 아 로밍단이라니깐 잡아요 잡아요 잡을 수 있어요 더 싸우면 안되는데 못 싸우면 안되는데 좋았어 아 오그로 씹어졌다 왔나 오그로를 그렇게 아 시발 뭐하냐 아 아 좀 따라가려면 이렇게 되고 아 아 아 아 다 먹는데 네 야 이거 피지 이거 빨리 이거 와라 어 그리고 바로와 야 야 야 야 야 우리 같이 이거 탑가자 어 피지 일로와 어 어 야 야 야 야 야 미달이 있다 시발 어 어 어 어 수많이 다졌는데 제라스도 제라스도 대기하는거같아요 지금 미드 안보여요 지금 어 조심해 조심해 야 콕 조심해 그냥 생궁으로 딴 라인에서 이름봐요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해 어 생궁 생궁 베인한테 아 아 아 아 야 야 시발새끼 이렇게 피했는데도 아 아 야야야야 뒤에 미달이 오잖아 보세요 보세요 야야야 사명중이야 흠 아 친년들 비트 시에서버린다 아 쓰레기가 친년들 아 좀 버트다 요번에 바로 팔서린이다 어? 답이 없네 현실은 뭐를 해야지 이렇게 실력 차이 나는거는 잠시만 미치 잡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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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쪽으로 그래 피지 들어가 그렇지 아 좋았어 욕먹는다 욕먹는다 야 욕가서 빨리 막아 어 좀 걸린대 문제없게 피 저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 아 시발 야 한타 들어갔냐 어 어 꼼다닌다 시발새끼 야 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 어 니달리 너무 좋아 와 니달리 당했어 아 니달리 미쳤어 미친새끼 문제있어냐 시발이야 맞아주네 그거를 어 창을 맞아줘 오 살려줘 오 오 잘했어 오 자 5분 기다리자 아 이럴리 이런게임에 애니멍에 집중할필없어 전장으로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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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 아 아 실버 골드 우리를 씨발 구데기밖에 없는데 어 적고있으면 안되지 근데 피달리도 마스터치고는 못한거같아 뭐하냐 니는 옆에서 어 라인이 너무 밀려서 할게 없습니다 아 아 갔다 들어가 들어가 아야야야야야야야야 리달리도 있어 오피 리달리 여기있어요 아이자 얘 gef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하고있어 리달리 있어갖고 씨발 들어가면 ㅈㄹ될거 같더니만 야 그냥 후시라고 내버려 내버려 후시라고 내버려 빨리 끝내야되니까 이따 미치면 게새끼들 안 끝내내네 시안이 내 검을 기다리라 수시로 흠 이따가 기다리겠다 이건데 핵 흠 손씨운 사냥이 되겠군 황 시발.. 딜을 봐.. 와아.. 어어! 어어.. 어.. 시발.. 유도탄이야 아.. 깝 죽대는거 존나 좋거든 아.. 변해 또 뒤집어? 오우 또 뒤집어? 오우 또 뒤집어? 오우 또 뒤집어? 또 뒤집어? 내 꿈을 따르라 꿈을 빼야 됩니다 오우 너무 기대되네 하 오우 아 제라스가 있구나 제라스가 있어 이번엔 빨리 끝내자 아 아 아 아 다 하게 되었습니다. 아, 내가 이겨물을 또 묻히네. 맞지마, 맞지마, 맞지마. 안 돼. 조금만 하면 하지 마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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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빨리 나와라. 아! 아, 이거 시뻘 이거 이대로 가다가 이거 조금 들어온 쥔데? 마스터년들이 여기로 와가지고 야 괜찮아 이런 게임은 어쩔 수가 없어 으 으 으 으 으